방탄소년단 멤버 살해 위협 인지, 예의주시 미국 경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미국 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la 경찰은 입장을 밝히며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 향한 살해 위협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la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la 경찰은 이 멤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멤버 지민이 한 네티즌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경과에도 더욱 시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민은 앞서 자신의 살해 위협과 관련 국내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남은 고개를 남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